Q. 스카이돔에 도착 저희가 고쳐 스카이돔에 도착했습니다! 여기 1박 2일씩 오프닝 했는데 이거 받아주세요! 자! 여기가! 여기가 어딥니까? 여기가! 오늘 저희가 응원하는 키움과 쓰게 대결이 있는 곳입니다. 야구 경기 정말 오랜만에 오는데요. 저는 예전에 아버지랑 같이 손잡고서 둘이서 뭣도 모르고 끌려와서 같이 봤던 기억이 없네요. 그때도 되게 재밌게 봤었는데 그때부터 제가 야구에 흥미를 가지지 않았습니다. 저희 경기장만 오면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신나고 에너지가 느껴지는 현장입니다. 저희 오늘도 잘 응원하고 양 팀 모두 지지 않고 준비한 만큼 최선을 당하는 무대를 펼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저번에 몇 년 전이냐? 시구했죠? 2년 전이죠? 저는 시구를 한 사람으로서 되게 이번에는 동생들이 하니까 기대가 되고 또 아 말도 마세요. 아니 너가 안.. 너 그거 하고 있길래 나는 기다려주는 거 아니야? 기대가 되고 또 이제 제가 시구였는데 이제 동식이, 루이가 또 시구를 하거든요. 동식이가 또 하죠, 동식이가. 루이로 말하고 과연 저를 실망시키지 않을지 저 근데 저는 근데 그때 해설분이 치사했거든요. 밑밥이 아니라 진짜 전 시작했어요. 아 근데 진짜 아 근데 저는요 저는 처음 시구했었을 때 한강에서 혼자 연습했어요. 어 연습했어. 전 심지어 첫 시구였잖아. 아 맞네. 귀엽네요. 저는 일단 칭찬 맞았어요. 선수를 해도 될 것 같은데 저 진짜 팬분들한테 진지하게 야구 해볼 생각 없냐 하는 소리까지 들었어요. 안녕하세요. 오늘 시구를 맡게 된 루이고요. 저는 시타를 맡게 된 아이바지입니다. 사실 저희가 저번에 왔을 때 시구를 하고 싶었는데 제가 그래서 야구에 대해서 잘 공부를 좀 해왔어요. 그래가지고 던지는 것도 좀 배우기도 했고 친구들한테 제가 저번에 물어봤는데 이제 낯당이 시간이 많이 없어서 활동 중이라 친구 연습실을 가가지고 연습실까지 던지는 걸 물어보고 자세를 잘 봤는데 좋다고 잘 던진다고 해서 그 감을 계속 기억하고 있어요. 저는 최대한 공을 활처럼 늘려라. 저는 최대한 공을 바라보면서 그 공을 칠 수 있게 한번 노려보겠습니다. 이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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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고 올게요. 화이팅! 다른 에이 I'm counting to the one, two, three, four 내 밤 같은 day and night 좀 더 깊이 deep inside 널 붙잡은 그 순간 Run away, run away 도망가 r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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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sh I just like this feeling Hu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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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ush 너와 이 순간에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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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re 너로 다 재울까 부러워가지고 선수님께서 옆에서 코칭을 해주시니까 되게 부끄럽네요 그래서 캐칩을 한다는 생각으로 정확하게 던져가지고 승리의 마음을 담은 그런 식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파요 이걸 130kg로 맞는다고 생각해 아예 그건 아프겠는데 아무튼 그냥 던져봐 아프네 나 진짜 야구 한 번 던져봐 하자 형, 취지야 배워보는 걸로 뭔지 알지 직구 직구 아, 맞어? 아, 맞어? 이게 생각보다 크게 안 돼요 타깃권을 쳐 아, 맞어? 30kg 아예 좀 있어 스트라이크 자, 킹덤의 4번 터작 정승호 선수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한테 흰 선 보이시죠? 저한테 밝으면 지워지니까 저한테 살짝 건강한 것 같습니다 네네네 흰 선 안 밝혀 둘 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세 순회 한글자막 by 한회 Rosem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저 혹시 실례가 되지 않는다면 조금만 제가 이렇게 안 해도 될까요?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진짜. 하나, 둘, 셋. 역시 헬스. 하나, 둘, 셋. 오케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 둘, 셋.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자, 이제 시구 시타도 끝나고 이제 키움 히어로즈 이제 저희가 응원하러 갈 텐데 또 이제 오늘 저희가 승리의 토템이 될 수 있게 오늘 열심히 한번 파이팅! 불어넣어 보겠습니다. 파이팅! 해야지. 더 불어주세요, 더 불어주세요. 파이팅! 저희는 지금 두 번째 키움 히어로즈를 응원하러 왔습니다. 오전에 오시면 먹거리가 진짜 많아요. 오징어도 있고 새우 튀김도 있고 진짜 맛있는 게 많아요. 그래서 여기 와서 보면 진짜 재밌습니다. 한번 시도해보세요. 오징어도 맛있어요. 되게 맛있어요. 말이 이것밖에 안 나와요. 이상으로 크게 들어가면 목소리가 삐이 나요. 뭐라고 하냐 말하는 게 뭐지? 이 팀에서는 몰라. 지금 일단 광기에 의식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안타에 대한 집착을 점점 더 심해지만 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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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보시죠. 응원해 줄게! 응원해 줄게! 아웃카우트! 응원하고 싶어요. 저쪽이 뛰고 싶어요, 저는. 안 들려. 숭! 앉아! 숭성 문 문! 앉아! 숭성 문! 앉아! 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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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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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 2번 해야 돼! 선수가 1위를 밟고 다시 9라운드에 관한 아웃이십니다. 이게 아버지의 20몇 년 야구 문화를 거쳐서 지켜보면 눈을 이해하게 되어 있어요. 도루해 라고 말은 안 되겠어요. 얘기해 줄 수 있어요. 만약에 이미 모션을 던졌잖아. 그러면 만약에 도주를 해 그러면 여기서 포수가 딱 닿고 저쪽으로 던져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 얘기를 해서 이 사람들이 도루를 하는지 안 하는지 투수가 건재하는 것에 보면서. 안타보죠. 완성 지금 약 4줄 남았습니다. 제발 다음 공격안에 써먹고 싶어. 바로 그냥 바로 이제 공격 세인트. 그러면 이제 삼진에서 지금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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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지금이야. ㅋㅋㅋㅋㅋ kamar